반갑습니다. 여러분 얼른 들어오세요. 와 땡 하자마자 오늘은 쭉쭉 올라가는데 오늘 방송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지인분들한테도 저도 막 소문내고 다녔거든요. 오늘 컴포트랩 만 원대 구성이다. 만 원대 세트다. 막 난리를 피워놨는데 들어오고 계신가요? 많이 오세요. 들어오고 계신가요? 얼른 얼른 들어왔세요. 진짜 오늘은 서두르는 사람이 뭔가 선물도 더 많이 받아가고 혜택도 있으니까 빨리 오는 사람이에요. 아니 2020년도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죠. 아니 아쉬워면서도 뭔가 시원섭섭한 2020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이런 시기에 2021년도에는 좀 기대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나에게 앞으로 수고할 나에게 선물 하나 해주자라는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쓸 때도 있지만 정말 소소하게 옷을 소소하게 챙기는 날이거든요. 그 전에 저희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포트랩 압구정 스토어 매니저 정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롯데웅쇼 플러스어 윤혜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지금 압구정 매장 본점이 되겠고요. 저희 컴포트랩 매장은 오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편안하게 쇼핑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진짜 압구정 매장에 와 있는데 저는 속옷이 이렇게 큰 매장을 가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랐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컴포트랩의 히트는 몰드예요. 몰드. 그래서 잠깐 비춰보시자면 벽 한 면에 몰드가 수십 종의 몰드가 아주 비치되어 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혜택을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시작과 동시에 100분이 딱 찍혔어요. 와 오늘 방송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다렸대요. 오늘 기다렸대요. 오늘 여자친구 사줘야겠어. 난리가 났어. 지금 누구까지 들어온 거야? 지금 그러시는데 방송 혜택부터 여러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랩 온라인 최저가를 지금 만나보시면서 24% 즉시 할인 받으시는 거고 놀라지 마세요. 끝나지 않고 무료배송이에요. 전상품 무료배송인데 여러분 슈퍼플렉스라고 이제 팬티 종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5천 원대여서 그거를 제외하고 전부 다 무료배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렴한데 무료배송 카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오늘 롯데 현대예요. 롯데카드 현대카드 그다음에 7% 즉시 할인까지 들어가고 있어서 가격이 더 다운되는 거잖아요. 정말? 저희는 치사하게 만 원대라고 해서 19,900원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만 원대에서 더 할인 들어간다는 점. 그쵸. 오늘 서두르시는 분들 아마 찜해놓고 막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 쟁여놓고 일단 시작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구매 인증해 주시면 레귤러로 추첨 10분을 통해서 10분께 레귤러 섭스 드리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 일단 하나 넣어놓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일단 구매하고 인증하고 시작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 오늘 구매왕. 구매왕께는 5만 5천 원 상당에 뭘 드리고 있죠? 저희 지금 면 베이직 브라 탑을 증정해 드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겨울에 특히나 더 두껍게 입고 이런 거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면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몰드가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브라 없이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겨울에 이것저것 많이 껴야볼 때 안에 그냥 브라도 되면서 탑도 되면서 1석 2조의 브라 탑을 5만 5천 원이거든요. 사실 사려고 하면 살까 말까 고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브라 입고 나시 입을까 이런 생각 하면서 오늘 구매왕 도전하시면서 톡톡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안 썼어요. 저희는 지금 최소 인원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두 명만 단 두 명만 마스크를 벗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는 또 방역 지침까지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쵸. 안심하시고 방송 편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이죠. 진짜 1위. 컴포트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시그니처 라인 탐탄브라렛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미 디자인부터가 너무 세련된 디자인이. 네. 너무 예뻐요. 디자인부터가 너무 예쁘다. 근데 브라렛은 예쁘다고 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찜콩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컬러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네. 컬러부터 저희가 가지러 가는데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지금 매니저님께서는 약간 파스톤 계열의 브라렛을 보여드릴 거고 같지만 저는 약간 쨍한 컬러를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저부터 보여드릴게요. 빨간 레드. 이제 연말이잖아요. 크리스마스에 레드 막 연말에 나를 위한 선물 만 원대로 여러분 레드 컬러 가져가신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쨍한 이 채도가.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 맞춰졌잖아요. 피부 진짜 예쁘는 컬러가 또 레드잖아요. 그럼요. 기념일에 또... 크리스마스가 기념일이지. 연말이 기념일이지. 그냥 하나는 챙겨두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지금 버건디 컬러가 굉장히 잘 나간대요. 버건디 컬러가 1위고 버건디는 쿨톤, 웜톤 할 거 없이 피부를 굉장히 밝게, 맑게 해주잖아요. 버건디 컬러와 1위를 같이 달리고 있는 딥그린. 딥그린 컬러까지 여러분 오늘 가져가시는데 사실 사전 미팅 때 저희가 딥그린 컬러를 보고 다 예쁘다고. 그럼요. 맞아요. 심지어 대리님 남자분도 계셨는데 이거 예쁘다고 치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없으면 서운하죠. 블랙 컬러까지 여러분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컬러 소개해 주세요. 다음 컬러 같은 경우에 좀 파스텔톤의 은은한 컬러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좀 여름이나 겨울 할 것 없이 굉장히 잘 나가는 인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좀 은은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바이올렛 컬러. 이것도 지금 매장에서 굉장히 핫한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게 바로 베이지 컬러예요. 베이지 컬러는 없어서는 안 돼. 저는 진짜 옷도 근데 베이지가 이렇게나 밝게 톤업이 돼가지고 여리여리한 거 있죠. 이 컬러 아니 기본 컬러잖아요 사실은. 속옷 중에 베이지 하면 빼놓을 수 없는데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컬러는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레이 컬러도 쨍하게 나온 게 아니라 좀 은은하게 색상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딥하거나 이런 것들 꺼려하시는 분들도 찰떡으로 입으실 수 있는 컬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컬러는 크림 컬러가 될 텐데요. 크림 컬러 아니 지금 9830님께서 와이프 사줘야겠군요. 막 이러셨는데. 그럼요 그럼요. 아니 남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순백의 크림이거든요. 그럼요. 화이트거든요. 아이보리 계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오셨을 때 거의 연인분들이 오셔서 많이 골라주시는 컬러도 이런 크림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컬러를 총 8종이죠. 8종을 쭈룩 보여드렸는데 빼놓을 컬러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다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컬러 잘 뽑았다. 컬러 맛집인가 싶을 정도로 예쁜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브라잖아요. 브라는 일상생활에서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컴포트랩은 다릅니다. 컴포트랩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컴포트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그만큼 입소문이 자자한 브랜드이기도 하죠. 저희 컴포트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브라에 와이어가 없어요. 맞아요. 노와이어이기 때문에 굉장한 편안한 피팅감 느껴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와이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쨍쨍하게 잘 잡아주는 지탱해줄 수 있는 컴포트랩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높아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컴포트랩의 기술력을 하면 몰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 몰드를 뿌시고 만들고 뿌시고 만들고 진짜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근데 탐탐 브라렛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가장 먼저 몰드 삼각 몰드로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입어봤잖아요. 세미 풀컵으로 풀컵인데 약간 완전 부담스러운 풀컵이 아니라 세미 풀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좀 걱정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윗가슴이 빈약해요. 많이들 이제 풍만한 가슴 약간 입체적인 가슴은 서양인들에게 많은데 아시아인들은 약간 윗가슴이 빈약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세미 풀컵으로 받쳐주면서 덜렁거리지 않을까? 내 가슴이 요만한데 세미 풀컵이 좀 남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레이스로 한번 싹 감싸줬다는 거. 레이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막 큰 꽃 이런 게 들어왔는데 정말 세련되게 나왔어요. 세련되게 들어갔고 그냥 이거는 원피스로 만들어도 너무 예쁘겠다는 그런 소재잖아요. 끝나지 않고 여기 옆에 이거 보이세요? 여기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 애기 살이라고 하죠? 이름은 너무 예쁜데 그렇게 미운 살이 없어요. 여러분 애기 살까지 싹 가려주면서 등판까지 뒤돌았을 때 앞판만 예쁜 게 아니라 등 진짜 군살까지 쫙 잡아주면서 이어지게 이렇게 쭉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볼륨감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볼륨감에 또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겠다. 노아이어다. 근데 여기 또 숨겨진 비밀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노아이어 하면 내 가슴을 잘 받쳐줄까? 지탱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앞쪽에 보시면 이 안쪽에 고탄성 밴드가 짱짱하게 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처질 걱정 없이 잘 받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겉으로 이렇게 레이스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렸을 때나 활동하실 때 불편함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화면으로 보니까 이 버거니 컬러가 너무 예쁘게 보이네요. 약간 서운해져요. 설명 듣지 않고 일단 구매했어요 이런데 설명 들어주세요 진짜로 오늘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브라레스를 입을 때 여러분 이렇게 위에서 입는 게 아니라 멜빵 바지처럼 이렇게 입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내 예쁜 브라레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걱정할 게 오늘은 하나도 없어요. 이 신축성 보이세요? 레이스가 이렇게까지 늘어난다고?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몸에 착착 감기고 맨들맨들한 그 느낌이 그대로 살을 닿는 거거든요. 팬티 또한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팬티도 얼마나 이렇게 세련되게 나왔는지 몰라요. 저는 앞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팬티는 뒤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엉덩이를 보통 햄라인이라고 하면 반절 정도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기 마련인데 전체적으로 아랫살까지 싹 올려주니까 입었을 때 너무 편한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일반 팬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위쪽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레이스는 특히나 걸으면 좀 안쪽으로 끼는 현상들 있잖아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죠. 그런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는데 저희 팬티 같은 경우에는 햄라인이 좀 넓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으셨을 때도 안쪽으로 끼거나 이런 거 걱정 없이 엉덩이 전체를 다 감쌀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끝부분에 보면 세탁을 하면 보통 말리거든요. 근데 보통 말리질 않아요. 이 레이스가 말리질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끝나지 않고 앞에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보통 좁아요 많이. 근데 살짝 넉넉하게 나와서 이 사타구니 쪽이 불편하지 않게끔 완벽하게 맞아요. 그리고 아래에서 입으면 엉덩이가 걸리지 않는가요? 약간 질문들이 나오고 있으세요. 근데 전혀 이 신축성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엉덩이가 만약에 브라에 비해서 엉덩이가 크신 분들은 축복받은 거죠. 사실 골반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수용할 수 있게끔 신축성이 짱짱하게 부정되어 있으니까 정말 짱짱하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입으셔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품명이 여러분 탐탄브라렛이에요. 1등. 컴포트랩에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고 시그니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컴포트랩 치면 여러분 탐탄브라렛이 바로 먼저 떠요. 바로 먼저 떠요. 근데 저는 이 브라를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저희 최선미 대표님이라고 해가지고 대표님께서 만드셨는데요. 다른 언더웨어에 있으시다가 정말 본인이 입으시기 불편하셔서 내가 직접 자체제작 개발해서 브라를 만들겠다 하셔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본인도 다른 언더웨어가 불편하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브라를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레이스의 신축성이 있다는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예쁘니까 외국 배우들이 입으니까 따라서 입었는데 실패한 경우 많아요. 생각보다 불편해하시거든요. 만 원대면 실패가 정말 크죠. 만 원대니까 속는 셈 치고 시켜봤는데 정말 속았어. 그럴 때 기분 너무 배신감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20년 차 브라디자이너 대표님이시죠. 대표님이 브라를 해서 그 예쁨과 편안함에 볼륨을 한번 넣어보자. 편안함으로 대중성을 있게 만들어보자 하는 게 컴포트랩이래요. 이렇게까지 하면 이 만 원대의 지금 세트 구성에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는데 열심히 설명하는 게 허무할 정도로 구매가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매 완료, 구매 완료, 구매 완료를 인증해 주신 분 추첨 10분을 통해서 저희가 레귤러 섹스 들고 있잖아요. 서둘러 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 공개해 드릴게요. 저는 제 마음속의 일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사기 브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 저는 이 브라를 보자마자 제 마음속에 1등 그냥 만지고 싶잖아요. 맞아요. 지금 저도 입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무 예쁘게 잘 어울려요. 지금 딱 입고 있어요. 근데 입었을 때 느낌이 그냥 너무 편안해요. 이 파우넷 소재가 너무 편안한 게 사기 브라렛이거든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왜 컵이 그 탐탐은 세미 풀컵이었잖아요. 근데 사기 브라렛은 어떤 용도로 나왔나요? 사기 브라렛 같은 경우에 조금 둥근 몰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브라보다는 좀 반치수, 볼륨업을 위해서 반치수 작게 둘레가 나왔고요. 그리고 좀 몰드가 둥글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살까지 좀 더 모아주는 그러니까 한 번 더 볼륨업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몰드가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몰드가 모아주면 나이 있는 살들이 좀 몰드 위로 튀어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걱정 없으신 게 저희 시스루 이렇게 커버링이 한 번 더 더 떼줘 있기 때문에 정말 세심한 배려죠. 배려죠. 한 번 더 살을 눌러주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착용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의심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작은 풀컵이 과연 내 볼륨감을 살려줄 수 있을까? 의심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심할 것도 없이 일단 작은 둥근 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받쳐줬어요. 가슴 한 번 받쳐줬는데 거기에 X자로 지금 X자로 파워넷이 쓱 올려줬어요. 쓱 올려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기 살 있잖아요. 여기 여기 부유방 이거 진짜 밉잖아요. 그거까지 싹 감싸주면서 여러분 히트가 뭔지 아세요? 뒷모습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꼼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등살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티 좀 이따 설명해드릴 건데요. 팬티랑 이 등이랑 하체에 보면 왠 꽃잎이 이렇게 몸을 밴딩하고 있는 느낌이지? 느낌도 너무 좋고 뒤태 여신을 만들 수 있는 게 사기 브라렛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사기 브라렛이잖아요. 네, 맞아요. 가슴을 사기쳤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진짜 사기요. 왜냐하면 일단 작은 컵으로 바쳤기 때문에 가슴이 올라와요. 그냥 풀컵보다는 가슴이 올라와요. 근데 저는 일반 패드를 썼거든요. 네, 네. 일반 패드를 썼는데 사기에는 볼륨 패드가 따로 들어가요. 맞아요. 푸쉬워 패드. 그 패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푸쉬워 패드 3cm 정도의 볼륨 패드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마네키이 입고 있는 거는 일반 패드 7mm 정도의 기본 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P 지금 푸쉬워 패드거든요.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안에 보시면 몰드가 3cm 정도 이렇게 도톰하게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도톰하기 때문에 정말 저희 매장에 오시는 많은 분들도 나는 다른 매장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 사도 너무 맞는 게 없다. 안에가 너무 빈다. 하시는 분들 이거 입으셨을 때 정말 하나도 뜨는 거 없이 밀착감 없이 이렇게 입으시는 걸 보실 수 있었어요. 맞아요. 파우넷 소재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팬티가 보통 이제 이런 말이 돌았어요. 요즘에는 사각 팬티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엉덩이며 약간 앞에 사타구니며 이런 데가 착색된 데 그래서 사각 팬티 입어야 된다라는 말이 돌았어요. 근데 솔직히 사각 팬티 엄두가 안 나고 예쁜 디자인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딱 컴퓨트 랩을 만났는데 웬걸? 사각 팬티는 아니에요. 하지만 도톰하게 이 사타구니 부분을 이어서 엉덩이까지 쭉 감싸주는데 그냥 햄라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거의 바늘 싹 가려줘요. 이보다 편한 팬티가 있을까? 저는 브라도 브라지만 팬티도 너무 편한 거예요. 네, 맞아요. 특히나 사기실수료 팬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널찍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팬티를 그전에 타이트하게 입으셨다면 이렇게 뒤에 보시면 밑에까지 널널하게 다 감쌀 수 있는 게 저희 팬티만의 장점이라고 맞아요. 이게 대박이죠. 잠깐만 여기가 이게 이 넓은 부분 보통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밑에 억미살리라는 부분이 착색이 돼요. 삐져나오고 착색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사이즈를 더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게 너무 편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위아래를 보통 브라 따로 팬티 따로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집에 있는 거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같이 입어야 편안하게 꼭 같이 입어야 편안하게 컴포트랩 브라 세트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나는 뭐 사야 되지? 아니 제가 이거를 기술서를 딱 받고 나서 어 이거 꼭 샀으면 좋겠어. 언니 이거 되게 좋아. 라고 친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나 사이즈 뭐 사?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사이즈보다 잘 모르는데 언니 사이즈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이즈 보는 거 알려주세요. 네. 굉장히 보는 사이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저희 온라인몰 피팅룸 들어가시면 온라인몰 피팅하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고객님 체형이라든지 그리고 취향 이런 것들을 반영한 앱이 있거든요. 그런 거 선택하시면 고객님 사이즈라든지 그거에 맞춤 또 추천 브라가 리스트가 쫙 뜰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많은 브라 중에 과연 나한테 잘 맞는 브라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플 도움받으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브라의 속옷의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요. 보통 브라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주기가 되었고요. 팬티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기로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와이어를 쓰다가 컴포트랩을 만나면서 노와이어의 신세계를 경험을 했는데 그동안은 의심이 많았어요. 나는 핏이 중요한데 편안한 것보다 핏이 중요한데 하면서 고집을 피웠단 말이에요. 근데 컴포트랩을 입어보고 나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좀 깨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세탁할 때 진짜 편해요. 와이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브라는 옷보다 주기가 짧아요.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냥 위아래 세탁기에 그냥 넣으세요. 와이어가 없으니까 약간 좀 더 길어지는 교체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와이어가 손상될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만 세탁기 그래도 그냥 넣으시는 것보다 요새는 세탁망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세탁망에 넣으셔서 세탁을 하시면 좀 더 오래 입으실 수 있어요. 그거 속옷에 대한 예의죠. 예의. 그렇죠. 속옷에 대한 예의. 지금까지 여러분 사기 브라렛을 쭉 보셨는데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링크 알려주세요. 난리 났고 사이즈는 지금 여러분 볼륨 위주로 지금 사기 브라렛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 사이즈 정도 작게 나왔대요. 반 사이즈 정도 작게 나와서 내가 만약에 그냥 나는 그냥 메리아스처럼 편하게 입고 싶어 그냥 내 스킨핏으로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업해서 입으시면 되는 거고 사기 브라렛만 사기가 들어간 제품들은 작게 나왔어요. 볼륨을 위해서. 근데 나는 만약에 그냥 볼륨을 위해서 입을래 반 사이즈 작게 나와도 너무나 편안한 게 컴포트랩의 기술력이거든요. 패드며 그다음에 신축성이며 통기성 사실은 파원의 소재가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반 사이즈 왜 줄였는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볼륨에 최적화된 사이즈가 반 사이즈 다운된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는 타이트한 핏감 좋아한다 하시면 정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나는 패드도 3cm나 들어가고 밑에 볼륨 밑에 둘레도 좀 반 치수 작게 나와서 좀 타이트하다 하시면 한 치수 업해서 옵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이렇게 두 세트가 여러분 만 원대 정확히 말해서 만 6,000원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 6,000원대 지금 이 브라 세트를 브라 세트를 가져간다는 게 어마무시한 혜택입니다. 게다가 무료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고민하는 게 시간이 아까워져요. 그럼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보여드릴 게 대박이에요. 제가 2020을 끝내면서 이제는 진짜 이제는 나에게 좀 선물을 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선물 선물하면 보통 좀 고가세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 정가 12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훅 내려간 여러분 이름부터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Fall in Love을 슬릿 세트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게요. 너무 예쁘다. 이게 메인이죠. 너무 예뻐요. 나만을 위한 선물 사실은 특별하게 쓰고 싶지만 여유가 어딨어. 요즘 또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홉격브라 슬립 팬티까지 4만 원대로 원래 정가 12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쓰리피스를 드리는데 이거 만약에 방송 남자친구랑 남편이랑 같이 보고 계시다면 갑자기 그거 예쁘다. 색깔만 골라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 계시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미 디자인이며 색상이며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거든요. 사실은 그냥 이거 하나 입고 와인 한잔 먹고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분위기가 너무 차잖아요. 근데 슬립은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쁜 것도 중요해요. 물론 이벤트성이 좀 있잖아요. 예쁜 것도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데일리 슬립이 될 정도로 소재가 진짜 편안하단 말이에요. 소재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안쪽에는 다 파우넨 원단으로 부드러운 소재 있죠. 그래서 좀 예민하시거나 까칠한 분들도 얼마든지 입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소재가 부드럽게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저희 이렇게 도트 문양의 이런 패턴까지 한 번 더 이중으로 덮어줬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냥 한 겹만 있었다면 약간 자칫하면 좀 저렴한 티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파우넨 소재로 한 번 더 한 번 더 덧대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야실야실하고 버들버들한 느낌과 함께 도트 문양 근데 포인트 여러분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런 게 디테일이잖아요. 이런 게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진짜 정가 12만 원이잖아요. 그럴만한 가치를 지금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위에는 왠 발레리나가 있는 듯한 모습에 클리어 느낌 쫙 허리 들어가면서 레이스가 가슴까지 이어져서 이제 선으로 딱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 살이 그러니까 살이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살이랑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마네킹 하얀색이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 예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접 입어보셨을 때가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예뻐요. 뒤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너무 러블리하지 않나요? 와 진짜 예쁘죠. 아니 뒤에 백포인트로 이렇게 구멍이 나있어요. 홀이 있는데 이 홀에도 주름이 다 박혀있어서 이런 게 이제 플레어 느낌을 살린단 말이죠. 네네. 맞아요. 이거 뭐야? 리본 유치해. 근데 나중에 이제 받아보면 이거 어디다 했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요.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슬림만 사실은 4만 원대라고 해도 좀 싸다. 맞아요.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풀세트잖아요. 그렇죠. 팬티부터 뒤에 보여드릴까요? 짜잔 너무 예쁘다. 올 레이스 올 레이스 올 레이스에 여러분 진짜 이 텐션감 보이세요? 맞아요. 이 텐션감 그리고 패턴을 지금 한 가지만 플라워 패턴만 쓴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도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죠. 도트 도트가 한 번 더 덧돼줬기 때문에 이거랑 또 세트가 될 수 있게끔 세트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런 디테일 저는 사실은 이 마감 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마감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정성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절개 라인을 따서 패턴도 다르고 이 마감 처리까지 뒷모습만 봤는데도 완벽하다. 앞모습은 어떨까 앞모습이 너무 예뻐요. 실례하겠습니다. 승려분 잠깐만요. 이렇게 올리면 절개 라인을 따서 또 레이스가 군데군데군데 다 박혀있어요. 근데 이 부분 스타구니 부분은 조금 더 도톰하게 레이스를 덧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었을 때 레이스인데도 안정감이 드는 거 있죠. 레이스인데도 안정감이 딱 들면서 편안하다. 넉넉한 엉덩이 사이즈. 제일 중요한 거 컴포트 랩은 브라입니다. 브라. 호껴 브라가 나가잖아요. 호껴 브라 말고 그냥 패드 있는 거 주시면 안 돼요. 저 호껴 브라 안 입는데 여러분 호껴 브라의 편안함. 거기다가 패드를 더한 게 지금 컴포트 랩의 호껴 브라인데 보여주세요. 호껴 브라 같은 경우. 저희 호껴 브라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른 호껴 브라 같은 경우에는 좀 편안하게 입을 수는 있지만 가슴을 좀 잘 못 모아준다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컴포트 랩의 호껴 브라는 이런 단점까지 캐치해서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쪽에 보이시면 한번 빼서 보여드릴게요. 네. 핑크 컬러도 너무 예쁘다. 베이비 핑크로 약간 살랑살랑한 느낌까지. 네. 여기 보이시면 2mm의 정말 얇은 락셀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플 걱정하실 것 없이 입으실 수 있고요. 여기 이 가장자리가 포인트가 될 텐데요. 가장자리에도 이렇게 파우넴 원단으로 이중으로 덧댐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껴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자연스럽게 가슴골이 생길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디테일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입어봤을 때는 호껴이 얼마나 가슴을 모아주겠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호껴 브라의 매력에 빠지면 호껴 브라밖에 못 입는다. 근데 그동안 약간 니플 걱정 때문에 못 입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컴포트 랩을 만나셨잖아요. 지금 호껴 브라 그다음에 슬립 진짜 슬립 예뻐요. 네이비 컬러도 알죠? 그 살에 하얗게 보여주는 게 네이비 컬러만한 게 또 없거든요. 진짜 선물용으로 저는 이거 사실은 그냥 엄마나 엄마들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엄마나 그냥 친구나 정말 소중한 지인분들께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 네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예쁘게 포장 그냥 상자부터가 패킹 자체가 약간 크리스마스 엄마나 딱 겨울 컬러의 느낌이 났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네 이 느낌으로 여러분 선물 구성해서 보내드릴 건데 오늘 방송이 끝나면 정가로 그대로 팔리는 제품들이에요. 12만 원대에 팔리고 있는데 오늘 4만 원대로 쓰리피스를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쓰리피스로 가져가시는데 무료배송까지 만나보시면서 오늘 구매왕 보전하실 때 12월 달에 생일 누가 없었나? 다음 달에 누구 생일 없었나? 정말 선물해주고 싶을 만큼 이렇게 완벽한 셀츠는 그렇죠. 그동안 선물이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속옷 사이즈 알기 힘들기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컴포트랩은 대충 그냥 딱딱딱 그 질문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 앱을 통해서 친구 몸을 보고 약간 조금 대략 맞춰보세요. 어떤 체형인지 어떤 체형인지 그리고 사실 속옷은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주는 선물인 만큼 받았을 때도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지거든요. 오늘 4만 원대로 선물 포장까지 무료배송으로 만나보시면서 훈훈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컴포트랩에 히트작이 또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브라만 또 제한 게 아니라 자체 제작 개발된 몰드를 덧대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컴포티가 따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네. 여러분 컴포티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티도 컴포티인데 그 전에 컴포티보다 더 편안하게 저는 원스톱으로 롱원피스 롱원피스 보여드릴게요. 아니 얼마나 편하길래 진짜 저렇게 호들갑일까 하실 텐데 이게 뭐야? 약간 비주얼부터 당황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 나 본 적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런 거 있었거든요. 보통 안에 이제 원피스 안에 스포츠 브라를 하나 껴 놓은 듯한 느낌? 네네. 맞아요. 입었을 때 오히려 더 불편해서 답답한 느낌. 그냥 브라 따로 입고 티 따로 입는 게 더 편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네. 여러분 그런 단점들을 몰드 일체역. 근데 이 몰드가 특허 받은 몰드래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설명해 주세요. 네. 몰드 자체가 굉장히 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처음에 됐을 때 두껍거나 땀이 차거나 그러지 않아서 답답함이 전혀 느끼실 수 없고요.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원단 자체도 5mm의 얇은 패드로 들어가 있고 앞쪽에 보이시는 스펀지가 다 이렇게 뿡뿡뿡뿡 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펀지 타공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땀이 차거나 이런 거 없이 입으시라고 통기성이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런 몰드는 모든 가슴 체형 분들한테 잘 맞기 위해서 정말 대표님이 여러 번 수차례 몰드를 깎아서 저도 들었어요. 사전 피팅 때 5,6년 동안 몰드에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5,6년 동안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뿌시고 만들고 뿌시고 만들고를 반복해서 5년 동안, 5,6년 동안 지금 만들어서 탄생한 게 바로 이 몰드예요. 여러분들 이 몰드가 전면 몰드예요. 앞에만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언택트 시대잖아요. 근데 옷이 언택트예요. 닫질 않아. 닫질 않아요. 그러면서 앞에 만약에 집에서 그냥 내가 스포츠 브라이 형태의 원피스를 입고 계셨다면 편안은 하죠. 하지만 내가 마구잡이로 움직였을 때 과연 그 브라가 과연 내 가슴을 잘 따라와 줄까? 난리 납니다. 난리 나죠. 난리 나는데 커퓨트랩의 롱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잘 따라하고 자연스러운 모양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유 이 선이 정말 중요하대요. 맞아요. 이 선 테두리가 진짜 중요하대요. 근데 저도 듣고 나서 알았던 게 보통 그냥 브라 모양이 좀 특이하잖아요. 옆에까지 이 선을 맞췄다는 거? 근데 이거를 모델을 입혀서 진짜 인체적으로 시험도 하고 적용도 시켜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편안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브랜드보다도 연구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왜 특허받는지 알겠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요. 네. 맞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지금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컬러만 다른 컬러거든요. 네. 블랙 색상 제가 지금 입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방송하는 내내 저 아무것도 안 입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들 눈치 못 채셨죠? 못 채셨죠. 네. 이만큼 지금 자연스러운 핏감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몰드를 계속해서 개발해서 최대한 여성들의 체형에 잘 맞게 그리고 좀 자연스러운 핏감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거든요. 네. 지금 EU&J님께서 안 입은 느낌이에요. 그러셨어요. 진짜 안 입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앞에만 떴기 때문에 전혀 뒤에 쪽까지 거슬릴 거 하나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게 컴포트 랩의 지금 원피스를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지금 3만 원대에 3만 3백 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원래 가격이 조금 띕니다. 그 이유가 천연 모다를 썼고 면을 혼방했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경쟁력이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 소재 자체도 너무나 편안한데 이 옆에 활동성 높여주기 위해서 트임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이 박은질 저는 이런 마감 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보시면 정말 예쁘죠.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이런 디테일이 가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튀어나온 것 하나 없이 정갈하게 박혀져 있는 이 원피스가 어떨 때 많이 입냐 추천해드리자면 어떨 때 많이 입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 많이들 계시잖아요. 근데 집에 많이 있는데 남동생이 있다든지 아빠가 있다든지 좀 그러면 브라를 벗고 싶은데 민망한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브라를 벗고 그냥 이거 티 하나만 입고 집에서 활동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하고요. 특히나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어머님분들 그냥 아이들 유치원 등학교 이렇게 하게 좋게 하나만 입고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굉장히 좋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이나 그 다음에 가슴 좀 에리거나 하는 날 있잖아요. 사실은 마법에 걸리는 날은 다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편안하게 한번 입어보세요. 그러면 왜 편한지 알겠다. 거슬릴 거 하나도 없이 부드럽게 살에 닿는 느낌도 너무나 편안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롱 원피스를 보셨다면 데일리로 나는 입고 싶은데 어떡하죠? 데일리 제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컴포티라는 건데 여러분 컴포티 이름 처음 들어보셨죠? 망사로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아까 보셨던 거는 이렇게 몰드가 일체형인데 이거 컴포티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이거 컴포티 들어간 몰드 하나만으로 다른 컴포티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지금 몰드를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짜자잔 금방 쉽게 분리가 되죠. 이런 몰드도 아까 일체형 몰드와 똑같이 굉장히 부드럽고 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몰드가 한번 더 뗐다고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습니다. 몰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좀 특이해요. 딱 봐도 특이해요. 처음 봤어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컴포트랩밖에 없는 기술력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끝에를 보시면 조금 모양이 송편처럼 올라갔네. 이 모양이 가슴에 덧대지면서 여기까지 감싸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옷에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컵이 그냥 일반 브라를 생각했다면 뜨고 난리가 나요. 뜨지 않게끔 소재 자체부터가 5, 6년 동안 진짜 뿌시고 다시 고치고 또 뿌시고 다시 고치고 이런 기술력이 컴포트랩에 몰드로 들어간 거예요. 진짜 유연하기도 유연하기도 이렇게 또 유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복원력도 만약에 빨았을 때 이게 만약에 망가지고 굽혀지고 솜이 들어가서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하나 없이 컴포트랩 기술력으로 여러분 오래오래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데일리 룩으로 여러분 컬러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브릭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으면 청바지 같은 거 쨍한 입기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차콜 컬러예요. 차콜 컬러 차분한 느낌 진짜 여기에는 베이지 베이지 슬랙스나 화이트나 블랙이나 맨투맨 위에다가 입어도 너무나 편안하게 안에 따뜻하게 입으실 거고 다음은 네이비 컬러 네이비 컬러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맞아요. 가장 인기 많은 컬러 중에 하나가 네이비 컬러래요. 빠질 수 없는 블랙 컬러 블랙 컬러까지 여러분 사종으로 만나보시는데 이 안에 소재가 파워넷이라고 하거든요. 몰드도 몰드지만 내 살을 직접 닿는 건데 불편하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파워넷 소재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커텐 중에 진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커텐 많이 보셨죠? 근데 진짜 비싼 스위스한 커텐은 만지기만 하면 다시 만지러 가고 싶어요. 진짜 비싼 카페 가면 자꾸 완전 손이 가니까 보들보들 진짜 매끄러워요. 천인데 매끄러워. 맞아요.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원단 자체도 세심하게 배려를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입었을 때 까끌거리고 약간 꺽글거리고 불편할 때 있잖아요. 살아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그런 느낌 하나로 안 들어요. 진짜 부드럽고 편안하게 여러분 대표님이 20년 경력의 브라디자이너예요. 진짜 그 경력을 내세우고 만든 게 컴포티 그 중에서도 몰드 부분 몰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부심이 굉장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딱 보고 나서 알았어요. 아 왜 굉장한지 알겠다. 이거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21,000원대로 여러분 무료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인기 컬러가 지금 이 브릭이랑 네이비죠? 네이비. 네이비 컬러. 이거 가장 많이 나간대요. 근데 딱 봐도 컬러 예쁘잖아요. 얼굴색 살려주는 네이비. 네이비는 뭐 쿨톤, 웜톤 할 것 없이 다 잘 어울리는 국민 컬러고 브릭 같은 경우에는 촌스럽게 뽑아내면 웜톤 침. 진짜 웜톤 분들 정말 안 어울리시거든요. 근데 웜톤까지 잘 어울리게끔 채도를 살짝 맞췄어요. 너무나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딥그린 고고 막 그러시는데 계속 사고 있대요. 보시면서 계속 계속 2,000분이 넘으셨습니다. 대박이죠? 아니 제가 사심 가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있어요. 단연 브라 세트를 지금 주변 지인분들께 만 원대라고 소개를 해놨는데 다시 한번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 탐탐으로 돌아올게요. 근데 가장 인기 있는 컬러를 제가 한번 몇 가지 뽑아볼게요. 지금 딥그린이랑 사실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베이지 컬러 그리고 이렇게 우아한 컬러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 네 가지 컬러를 간단하게 뽑아봤는데 나머지 컬러는 워낙에 인기가 많고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성으로 한번 입기 좋고 맞아요. 살이 가장 겨울에 하얘 보이는 그냥 네일아트 할 때도 사실은 버건디 많이 바르잖아요. 네. 겨울에 빼놓을 수 없는 컬러가 버건디 그리고 딥그린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정말 살이 하얘 보인다는 거 근데 나는 마냥 살이 하얘 보이는 것보다는 여리여리해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기본 컬러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께는 요거 추천드릴게요. 어떠한 이너를 입어도 안에 비침 걱정 하나도 없는 컬러이기도 하지만 베이지 컬러가 너무 잘 나왔어요. 살구빛이 살짝 더해지면서 톤업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제 피부에 한번 닿아볼게요. 저도 살짝 웜톤이거든요. 조금 하얀 편이지만 웜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살이 비춰주듯 샤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컬러 약간 라이트 그레이잖아요. 근데 사실 라이트 그레이인데 뭔가 샴페인 느낌 느낌이 살짝 다요. 그러니까 골드 빛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 샴페인만의 뭔가 우아한 느낌이 있잖아요. 우아한 느낌으로 여러분 라이트 그레이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가지 컬러 인기 제품으로 보여드렸는데 니트 사려고 했는데 속옷 사고 있다고 난리 났어요. 지금 니트 사고 있는데 여러분 속옷은 정말 중요해요. 가장 진짜 패션 내가 패션을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속옷부터 깔끔하게 입으시거든요. 맞아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사기 브라렛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사기 브라렛이 너무 예뻐요. 사실은 탐탐도 너무 예쁘죠. 브라렛 타면 레이스 빼놓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탐탐이 이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진짜 따라올 수 없는 예쁨은 바로 이 사기 브라렛이요. 디자인부터 굉장히 세련되게 나와 있어서 컬러를 아까 못 보여드렸거든요. 저희가 컬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가 진짜 많아요. 총 몇 가지죠? 총 7가지 컬러로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컬러를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아이고 아이고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지금 제가 먼저 착용하고 있는 핑크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착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하얀 편은 아니고 웜톤이 살짝 섞여있는 피부톤인데 핑크 웬만하면 안 입으려고 하거든요. 안 입어요. 둥둥 뜨는 느낌이 있어서 안 입는데 너무나 예쁘게 근데 지금 입으신 옷이랑 너무 자연스럽게 정말 너무 잘 되었어요. 지금 이 핑크 여러분 진짜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베이비 핑크면서도 베이비 핑크에서 채도가 살짝 꺾였어요. 아래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시안 빛 아시안 컬러 맞아요. 노란끼 있으신 분들은 채도 살짝 낮춰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여기에도 걸려있지만 코코아색 먼저 보여드릴게요. 모카베이지 색깔 모카베이지 와 모카베이지 컬러 진짜 우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입는 순간 감성 감성이 왔폈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을부터 해가지고 겨울 시작되면 정말 인기가 많은 컬러 중에 하나요. 그냥 되기만 했는데도 살이 살이 돋보여. 살이 돋보여요. 그냥 제 팔에만 비교를 했는데도 얼른 입고 싶다. 약간 우리가 머리 컬러가 자연갈색이잖아요. 네. 자연갈색이고 검은 머리 많으실 텐데 모카베이지가 또 찰떡이거든요. 피부 다음에 머릿결 속옷까지 딱 세트로 맞춘 느낌? 모카베이지 컬러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또 잘 나가는 컬러가 지금 들고 계시죠? 오렌지 브라운 색상 이런 것들은 워낙 색깔이 그렇게 엄청 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좀 밝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입어주시고 선호하는 색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컬러감이 굉장히 화려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 컬러는 어떤 컬러인가요? 지금 살짝 뭔가 버터 컬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컬러는 베이지 컬러이긴 한데요. 다른 일반 베이지보다는 살짝 좀 더 베이지가 더 딥하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컬러를 보여드리자마자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 몰드도 몰드인데 디자인이 시선을 끄니까 손에 들고 계신 거 뭐예요? 지금 모카베이지 너무 예뻐요. 브라레 세트 하나 구매했어요. 커피 쿠폰 꼭 받고 싶습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을 지금 앞서 너무 바빠서 설명을 드렸어요. 추첨 10분을 통해서 지금 라방 도중에 10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매 인증 댓글 진짜 오늘 남겨주시는 분들이 인자예요. 인자. 그리고 베이지 컬러까지 베이지 컬러까지 그리고 또 보시면 요거는 차콜 컬러가 차콜 컬러 무난하게 겨울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차콜 컬러잖아요. 살 마찬가지로 하얗게 보여주는 컬러 저는 속옷 입었을 때 피부가 화이트게 약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좀 밝아보여으면 다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입었을 때 좀 찰떡인 컬러가 이런 차콜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 꿈을 이뤄주는 컬러가 바로 네이비. 네이비. 네이비 컬러는 진짜 쿨톤 웜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얘 보여요. 하얘 보이고 무난하면서도 이 쉐폰이 네이비에 들어갔다는 게 약간 좀 저한테는 신개념이에요. 쉐폰을 내가 네이비로 입어볼 줄이야. 여러분 지금 손바닥만 댔는데도 피부가 환해졌거든요. 이 네이비를 이 네이비를 입는 순간 피부가 정말 환해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시스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보일락말락한 그런 디자인 있잖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까지도 좀 연령대가 넓게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좀 섹시해져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컬러. 빼놓을 수 없죠. 근데 마냥 깜짝깜짝 블랙보다는 맞아요. 여리여리한 블랙을 챙기고 싶다면 여러분 블랙 컬러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입었을 때 만약에 3cm를 끼고 입었다면 가슴이 싹 모아지면서 볼륨이 톡 생기는데 이 V라인으로 보이는 이 가슴골이 그렇게 예쁠 수가 맞아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예쁘거든요. 보는 재미가 있대요. 네이비 구매가 지금 그러셨는데 구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혜택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여러분 그 압구정 컴포트 랩 컴포트 랩 본사예요. 본사와 롯데온이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에 할인율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가격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전상품 지금 아이고 판넬이 섞였네요. 전상품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어디서 어디서 최대 온라인 24% 즉시 할인 받으시면서 롯데 현대카드 오늘 7% 즉시 할인까지 게다가 무료배송인데 여러분 무료배송 중에 빠지는 게 있어요. 슈퍼플렉스 보기란에 슈퍼플렉스 팬티가 있는데 5,000원대라 그것만 제외하고 모두가 무료배송이라는 점 그리고 끝나지 않죠. 저희가 구매 인증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레귤러삭스를 열풍게 드리고 있어요. 아마 추첨을 통해서 뽑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 쿠폰까지 계속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오늘 퍼주는 방송이다. 퍼주는 방송이다. 그럼요. 근데 그중에서도 오늘 구매왕 무려 세 분께 어떤 걸 드리냐. 저희 면 베이직은 브라탑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55,000원 상당이 있거든요. 이 브라탑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브라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언더웨어를 하고 또 그 위에 뭐 나시를 입는다든지 이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브라탑 안에 캡이 몰드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는 고론면 베이직 나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댓글 중에 지금 PAY팔린께서 자주자주 방송해 주시면 안 돼요? 소극 교체는 앞으로 컴포트랩으로 고고! 이러신데 오늘 만약에 소극 교체를 난 다 해야겠다. 그러면 다섯 벌 사면 가격이 얼마대로 나오죠? 다섯 벌 사도 거의 10만 원이 나올까 말까? 하죠. 10만 원 채우기가 어려워요. 진짜 왜냐면 만 원대잖아요. 10만 원은 무슨 한 7만 원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 중에 지금 1위가 탐탐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또 브라가 렉시거든요. 렉시 브라요. 렉시 차이점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네. 설명해드릴게요. 저희 거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몰 오프라인 할 것 없이 1위인 상품이 바로 탐탐 라인이고요. 2위가 바로 렉시 라인이에요. 그래서 디자인만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오프라인 매장 오셔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요. 진짜 예쁘다. 네. 탐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미 풀컵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레이스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감싸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편안한 착용감을 이게 지금 탐탐이죠? 네. 편안한 착용감 느끼실 수 있고요. 렉시 보여드릴게요. 렉시는 디자인이 좀 더 세련되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4분의 3컵으로 커프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슴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힘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편안한 게 우선이다. 무조건 편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탐탐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편안하기도 하지만 조금 가슴골이 모이면서 좀 자연스러운 볼륨담을 더 업해주고 싶다 하시면 렉시가 맞겠습니다. 맞아요. 아니 진짜 근데 편안한 게 조금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의심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편안함이 만약에 지금 매니저님께서 그냥 마냥 편안한 게 좋으시면 탐탐 선택하세요. 그러셨잖아요. 그 마냥 편안한 거 극강으로 편안해요. 네. 맞아. 안 내면 거처럼 편안하네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잘 때 원래 브라 꼭 벗고 자거든요. 아니면 다음날 가슴 밑에 유선 지나다니는 데가 뭉쳐요. 그래서 막 뭉얼이 지고 이러는데 컴포트랩을 만나는 순간 입고 자요. 네. 굉장히 달라요. 착각을 해요. 막 뇌에서 안 입었다. 넌 지금 속옷을 안 입었다. 이러면서 자꾸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편안해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오프라인 매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요새는 임산부분들이 있잖아요. 배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가슴도 좀 더 처지기도 하고 가슴이 좀 많이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라인 중에 하나가 바로 탐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기존에 입고 계셨던 후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쪼여요.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탐탐 브라 한번 믿고 가져가 보세요. 진짜 이런 브라가 없다. 인생 브라다. 할 정도로 정말 열의 여덟 아홉 분 정도가 입어보시면 다 구매를 하실 정도로 마음에 들어 하셨던 그런 브라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팬티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M 사이즈와 L 사이즈를 문의를 하고 계세요. 네. 이거는 제가 받았던 셀플 지금 사이즈인데 M 사이즈를 제가 입었을 때 진짜 낙낙하다. 근데 뭔가 이렇게 덜렁거림 없이 편안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디자인 팬티랑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저는 사실은 그냥 따로 샀었거든요. 편하게 입을 팬티 그리고 약간 예쁘게 입을 팬티 골라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편하게 입을 때 따로 샀던 팬티의 감각이 M 사이즈. 네. 딱 M 사이즈예요. 제가 바지 사이즈를 26 정도 입고 있거든요. 그 M 사이즈 딱 맞으시면 딱 사이즈에서 원래 입으셨던 정 사이즈 있잖아요. 그 사이즈로 M 사이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9호 사이즈 입으신다 하시는 분들이 M 사이즈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지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같이 펼쳐볼까요? 네. 지금 꽤 차이가 있죠. 확실히 차이가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언니 같은 경우 키가 173이고 약간 체중도 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편안하게 입으려면 팬티는 불편하면 당장이라도 벗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찍고 싶고 버리고 싶어. 편안하게 사이즈 한번 대볼까요? 그렇죠. 네. 지금 대보면 속옷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확연한 차이 보이세요? 이거요. 그래서 M 사이즈 같은 경우에 보통 9호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 청바지로 한 27 정도 입으시는 26, 27 정도 입으시는 분들이 적합하실 것 같고요. 라지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릴게요. 라지는 보통 청바지 28에서 29 정도 입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이즈 100 정도 입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찰떡으로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좋대요. 그리고 또 구매하고 또 구매하고 또 구매하고 구매 인증을 계속해서 달아주고 계십니다. 렉시랑 지금 탐탐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컴포티 저는 정말 속옷을 잘 입어줬다면 편안하게 또 오늘 이제 언택트 시대고 재택근무고 오늘도 재택근무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 밖에 요즘에는 많이 못 나가시니까 더욱더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편안함. 편안함. 근데 여러분 이 몰드가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앞면 전면만 딱 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몰드가 굉장히 특별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만 기능을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몰빵을 했다 이거죠. 근데 그 몰드를 여러분 5년, 6년을 계속해서 막 연구하시면서 깨고 보시고 난리를 그 난리난 몰드를 지금 여러분 만나보고 계시는 건데 좀 자연스러운 핏감이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추천해드리는 사이즈는 A컵, B컵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A컵, B컵 분들이 진짜 안 입은 것처럼 정말 안 입은 것처럼 딱 입기 좋은 사이즈.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A, B컵 분들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C컵 이상이 되시면 아무래도 더 볼륨감이 있으시는데 그 위에 몰드가 있으면 약간 부해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75B 정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핏감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 몰드 안에 바스트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A나 B컵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더 조금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보통 다 여성 체형들이 BP가 좀 위치가 달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는 끈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디테일은 진짜 놓치지 않고 잡으셨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줄였다가 폈다 하면서 고객님들의 BP에 맞춰가지고 입으실 수 있고요. 이 밑에도 핸라인으로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핸라인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밑에 거슬리거나 이런 부분 없이 좀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저희가 지금 롱어피스까지 보여드렸는데 쓰리피스, 이벤트 지금 오늘 단독 구성이거든요. 롯데온 단독 구성으로만 여러분 저희가 슬립 세트를 준비했는데 다시 한 번 여기 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이즈별로 보여드리자면 네, 일단 슬립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이게 그냥 원래 정사이즈인가요? 네, 정사이즈입니다. 지금 보고 계세요. 근데 컬러가 너무 예쁘죠. 이거 보자마자 사고 싶다, 입고 싶다 난리가 났잖아요. 핑크 컬러 특히나 뭔가 공주님이 입을 것 같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건 프리사이즈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엑스라지 사이즈입니다. 엑스라지까지 사이즈가 나와있습니다. 네, 맞아요. 누구나 예쁘게 여자의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둘레가 조금 뭐 90이나 100 정도 되시는 분들까지도 정말 여유 있게 입으실 수 있게 엑스라지까지 저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이렇게 흔들림에 입고 싶은 거잖아요. 진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홈쇼핑계에서는 치마, 여자의 치마가 흔들릴 때 남자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아우, 막 많이들 흔들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컬러가 여러분 지금 베이비 핑크잖아요. 실물로 보면 더 예쁘거든요. 뒤에 약간 리본까지 포인트로 달려있어서 백까지 무난하지 않게끔 특별함을 더해줬는데 여기서 허리라인 한 번 더 잡아주고 플레어라인으로 체형 보완까지 해주면서 나도 한 번 입어오고 싶다. 슬립 슬립 웬만하면 가격은 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오늘 4만 원대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가져가시냐면 지금 홉겹브라에 지금 이거에 컬러는 다르지만 지금 슬립에 홉겹브라에 팬티까지 팬티까지 총 3종 팬티까지 이렇게 컬러만 가져가시면 되는 건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이 가격에 절대 나올 수 없거든요. 맞아요. 4만 원대에 오늘 단독 구성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데일리로 입어도 너무나 편안한 게 일단 홉겹브라의 매력에 빠지면 다른 거 못 입어요. 못 입어요. 못 입죠. 사실은 조금 부럽긴 하지만 가슴이 좀 여유가 있으신다. 난 괜찮다. 가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벤트성이다 보니까 기존에 브라렛처럼 팬티처럼 멜빵처럼 입는 게 아니라 후트가 따로 달려 있어요. 급한 마음 후크로 빨리 빨리 풀어줘야죠. 빨리 빨리 풀어주면서 후크로 장식이 되어 있고 이 포인트 하나하나가 진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안의 파우넷 소재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보시면 이렇게 다 스칼럽 소재로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조금 까칠한 거 아닐까? 까슬한 거 아닐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에는 레이스로 되어 있지만 안쪽에는 다 파우넷 원단으로 소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중으로 듀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나 이런 거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게 저희가 다 제작을 지금 댓글 중에 너무 웃겨요. 방송 홀릭 돼서 남편이 밥 안 준다고 잔살 들었다고 온라인 쇼핑 가시고 그 정도로 그럴 때 이런 거 싹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좋아. 바로 구매하라고. 밥이 란말이야. 그렇죠. 너무 예쁘잖아요. 살랑살랑. 그리고 저는 마젠타도 예쁘고 그 다음에 베이비 핑크도 예쁘지만 밤에 그럼요. 가장 고혹적인 컬러가 네이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이비 보시면 이게 원사가 반짝임이 살짝살짝 느껴져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불빛에 만약에 지금 여기가 밝잖아요. 불빛에 보시면 반짝반짝 빛이 나요. 리본도 마찬가지고 불빛에 약간 요즘에는 전구등이 유행이잖아요. 전구등에 비쳤을 때 가장 고급스러운 컬러가 될 수 있는 네이비 컬러까지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가격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방송동료 2분 전이래요. 2분 전에 딱 3천분이 들어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사자마자 24% 즉시 할인 받으시고 무료배송 마지막 팬티 5천원대의 팬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무료배송에다가 커피 쿠폰과 받으셨을진 모르겠지만 선착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귤러 사크까지 그리고 또 오늘 구매왕 55,000원 상당에 뭘 드린다고요? 면 베이지 끈 브라탑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챙겨드리고 있고 롯데 현대까지 7% 즉시 할인까지 받아보시면서 오늘 최저가로 컴포트랩 편안함을 받아보실 거예요. 아니 진짜 내가 몇만원 안 벌겄는데 택배할 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수년간에 5,6년간의 몰드를 정말 부시고 때려서 브라렛의 새로운 기준점이 된 컴포트랩 오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예뻐지 구매했을 때 빨리 입어보고 싶다 빨리 입어보고 싶다 아마 진짜 설렘을 느끼실 거예요. 달콤한 밤 진짜 오늘 로맨틱한 밤 같이 방송과 함께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온 쇼플런스 윤혈지였습니다. 정다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